웹스퀘어 퀵하이드입니다. 웹스퀘어 유틀이 제공하는 멀티플 엑셀 다운로드 함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멀티플 엑셀 다운로드 함수를 사용할 때 멀티플 시트 옵션을 펄스로 설정하면 여러 개의 그리드뷰를 하나의 엑셀 시트에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멀티플 엑셀 다운로드 함수를 사용할 때 멀티플 시트 옵션을 지정하여 각 그리드뷰를 서로 다른 시트로 다운로드할지 혹은 하나의 시트로 다운로드할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엑셀 파일 이름을 지정하고 멀티플 시트 옵션 값을 펄스로 지정하십시오. 그리고 엑셀 파일에 표시할 정보를 지정한 후 그리드뷰를 표시할 엑셀의 행인덱스와 그리드뷰의 아이디도 함께 지정합니다. 또 다른 그리드뷰를 함께 다운로드하기 위해 해당 그리드뷰의 정보도 동일하게 입력합니다. 설정한 옵션으로 웹스퀘어 유틀의 멀티플 엑셀 다운로드 함수를 실행합니다. 예제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드뷰가 두 개 있습니다. 그리드뷰1과 그리드뷰2입니다. 상단에는 트리거 버튼이 있고 이 트리거 버튼에는 온클릭 이벤트가 걸려 있습니다. 이 트리거 버튼을 클릭하면 그리드뷰 다운로드라는 엑셀 파일에 여러 개의 그리드뷰를 하나의 시트로 다운로드하되 그리드뷰1과 그리드뷰2를 다운로드하는 옵션으로 멀티플 엑셀 다운로드 함수를 실행합니다. 브라우저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상단의 트리거 버튼을 클릭합니다. 다운로드된 엑셀 파일을 열어보겠습니다. 두 개의 그리드뷰가 동일한 시트에 함께 다운로드 되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옵션으로 지정한 엑셀 파일 정보도 모두 반영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행과 열 정보로 엑셀 파일의 특정 영역을 지정하고 해당 영역에 지정한 텍스트인 샘플1이 표시되었습니다. 또한 상단에서 4칸을 띄운 후 그리드뷰가 표시됩니다. 이것은 스타트로우 인덱스 옵션 설정 값이 4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그리드뷰는 상단 그리드뷰로부터 5줄을 띄운 후에 표시됩니다. 이것 역시 스타트로우 인덱스 옵션 설정 값이 5이기 때문입니다. 웹스케어 퀵가이드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